나 이거 무조건 살릴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맞아 맞아 숨어야 된다 맞다 맞다 기억났다 살려라 살려라 지금 아 아 아 안 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린 널 버리지 않아 그래 그래 저는 생존이 목표인데 많이 되는 소리래 아 이러면 둘이 가는 거야 허 여러분 아예 몰라 뭐야 뭐야 어디가 얘들아 어디가 얘들아 어디가 어휴 저기서 시점이 시작해 저기는 방향도 아닌데 얘들이 어디가는거지 시점이 저렇게 생겼는데 앞으로 미는거는 게이머의 본능이지 음 그렇지 직진본능이지 스틱 미는게 뭐 본능이지 아 아 아 아 와 스토리 완전 달라 지금 아 와 여기서 막 아무거나 막 잘못 추천했다 죽는게 아닌가 아 이거 하나 할게 없어 보인다 아 이렇게 여러분 스포 하지 마시고요 제가 물어보면 그때 대답해 주고 그 순간이 오면 말을 해 내가 물어본 거 한해서는 알았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 배려를 해야지 어느 순간 모두 나의 존재가 필요가 없게 되고 있어 토론 지랄 거면 내려가자 크리스 내가 죽었지만 움직여야 해 크리스 이제 살아서만 가면은 애슐리랑 사귈 수 있는 거야 그걸 생각해 행복이라고 둘 다 또 좋아하잖아 거기다가 짝사랑도 아니야 시청자도 울어 이 새끼야 인마 너 안사랑하면 아니 나 더 죽이자 하겠다 시청자들이 미안하다 에이 엠 에이 우리가 끊어져야 해 하? 내가 말해 무슨 일이 우리한테 끊어져야 해 네 괜찮아요 끊어져야 해 근데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해 그냥 끊어져야 해 네 야 그치 흔적을 남기면 안 돼 그치 흔적을 남기면 안 돼 아니 여긴 알아 아 에슐리 죽여봐서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 죽여봐서 알아 에슐리 여기서 깔끔하게 죽였어 심지어 일회차일 때 어떻게 죽였는지 알아 아 죽겠구나 어 그걸 깨닫고 죽었어 갑자기 기습당한 것도 아니야 누구야 제시카야 조자 아까도 힌트에서 나왔지만 완벽하게 목소리를 따라 알 수 있습니다 웬디고는 아 그게 힌트에서 나온 시점에서 한 시간도 안 돼서 무리가 떨어져서 혼자 찾으러 간다? 자살행위 근데 내가 1회차일 때 내가 저걸 몰랐다? 근데 떨어진 다음에 우연히 여기서 메모를 검색하는데 내용을 봤어 여기서 근데 증거를 내가 다 봤어 근데 하나만 안 봤어 시청자가 그래서 그게 아 그거 하나 보시죠 그랬는데 아 그거 그냥 귀찮아서 안 봐도 돼 어차피 다 봤고 깰 수 있어야 했는데 그 마지막 한 개를 여기서 왠지 불교에서 열어봤는데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 웬디고는 목소리를 따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아 나는 죽겠구나 하고 갔어 근데 깔끔하게 시원하게 그냥 2분의 1 목분 해주대 얼굴하고 꼼퉁하고 원플러스 원 넵퉁하고 원플러스 원 넵퉁하고 자 에피소드 10 중에 9를 살려왔는데 그렇게 죽더라 아 look there wow great the ladder is told we never gonna make it up there and I think I can I think I can do it It's like a rock wall I gotta keep going you should head back to the lodge I've gotta get Mike good luck 어 얘네들 이렇게 흩어지는거야? 그러면? 쌤 혼자 가는거야? 야 그래도 그렇지 그렇지 같이 가지그러냐? 어떻게 세명이가 한명이라도 묻지 그러니까 여자 한명을 아 조시다 조시 안전하게 조마모는 뭐다? 버튼 워리어야 버튼 워리어 나 버튼 워리어야 이런것들 그냥 시원하게 밴드 때리면서 누르는 사람이야 안틀려 도약해 나 버튼 워리어야 아 빌리지않아 다른 버튼 안눌라 절대 바로바로 눌러 아 나 버튼 나 버튼 이게 어려운지 몰라 사람들이 근데 해보면은 진짜 개 헷갈리고 버튼도 개 많아 무슨 틀리시는 분도 많아요 솔직히 방송한테 제가 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다른 분들 많이 틀리더라고 또 어 잠깐만 아 여기야? 잠깐만 잠깐만 여기로 가야되니? 왼쪽으로 가야되니? 여기로 가야되니? 아 여기서 강 건너기 전에 찾아야된다 그래가지고 나 강이 나온 상태에서 그 한강을 앞에다 두고 가야되는지 알았지 여기로 내려가야되나? 여기 그냥 올라가면 되는거 아냐? 아 아이 개같은거 내가 검은달린 매니저 딱 놔뒀으니까 이제 저거 하지마 훈수하지마 강제 보고 들어와 뭐였어? 저는 생족한다 갈 수 있어 뭐였다 어 뭐 있네? 어어 토템이야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검정색이네 아우 이렇게 뒤진다는거야 쌤이 죽는다는데? 집어쓰면 안됐나? 하하 아 버튼워리어야 아 아 나 버튼워리어야 뭐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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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수 있어 살 거야 닥쳐 운명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야 방금 쌤 웃지 않았냐 얼굴이 화나게 웃던데 어 마이피만 했다 마이피만 했다 와 어이 개같은거 어어 어어 아래로 안 내려가더라고 패드가 어 나 정말 잘하네 어어 어어 괜찮으세요? 아 괜찮으세요 살아나? 시작 응 살아나? 응 여기 뭐하는거야 와 대박 에피소드 9까지 완료 모두 완료 모두 살았어 모두 자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 하나 남았다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누릅시다 방송시간 5시 53분 6시간만에 엔딩 스테이지 돌입 전원생존 갑니다 진짜 추천 한 번씩 누릅시다 인간적으로 얘가 딱 보니까 웬디고를 전파하는 새끼야 얼굴 봐 저거 웬디고를 만들려는 거야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I...I'm gonna leave you now Josh. It's time you learn. There's more to be afraid of... than can be dreamt up by the unhinged imagination of a self-indulgent spoiled little brat. You had so many people who cared about you, who were willing to help. 그러나 모든 걸 선택한 걸 선택한 걸 선택한 걸 그리고 지금 너는 모두 혼자 있어야되네 어 얼굴 마 코바 마 살판인거 다 살았어 다 살았어 아직 다 살았어 아직 다 살아있어 조슈 깜짝농 우리 이거 다 살면 쿵글레이 츄쇼 한 번 들읍시다 쿵글레이 츄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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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왠 디고 왠 디고가 내가 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지 아시아 너 있어요 좀 멈히 강아지 ог신 정신 나갔어요 지금 아...C... 어어어어어어어어 어떡해 어떡해 어 걔 같은거 아직 시계는 안했어 조시 살릴거야 어 어떡해 어 어떡해야되 뭐 갈 데가 없는데 아 죽였다 지금 우리와 함께 있었나? 가족들 멈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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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를 지지 않냐? 왜 우리를 지지 않냐? 너를 지지 않냐? 진짜로... 미치겠네 어우, 어우 워 오, 징그러 와, 미치겠다 어 그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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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난리네 아 미치겠다 존줘다 존줘어 어헥 오케이 감사합니다 흠, 움직여, 움직여 강 건너기 왼쪽이니까 아, 뭔지 알았네 어, 나 이거 찾았었는데 1일차일때도 이거 찾았는데 조시 못보였는데 어, 어떻게 된거야 나 이거 찾았는데도 조시 못보였었어 이거 찾고도 조시 죽일수도 있어? 그니까 물 내려갔을 때 아마 찾았을거야 오, 제... 내... 이건 베스... 이건 우리의 watch 뭐? 봐봐 봐봐 여기가... 여기 있었어 그래서 이곳은 그녀가 있었는데 근데... 그녀가 왔어? 가자 잠깐만 이거 오른쪽에 뭐 있다 이것도 먹어보자 아 이거 토템하냐 어, 흰색이야 아 불지르고 나오라는 거네 오케이 행운을 도대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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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다 완벽해 생존하자 오우 그만 괜찮아 당연히? 아직 안 끝났어 마지막 말이야 오우 오우 진짜 차가 깼다 근데 몰래 박아 죽이니까